로봇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봇티즈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짝 로봇 좋죠? 네, 오늘 좋아요. 갑자기 무슨 삼성 로봇틱스 이러면서 뉴스 나오면서 오랜만에 정말 눈부시게 올라가고 있는데 로봇주들의 반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로봇티즈 오늘 윗고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입니다. 현재 2만 6천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날 최고님의 매수 가격이 2만 7천 4백 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그러면 로봇티즈 잘 매수하신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로봇티즈입니다. 이거 매수를 바로 최근 이 정도 수준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들어가신 걸까요? 일단은 그렇죠. 저는 일단 매도 의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유창우 앵커님이 제가 마저스터TV에서 2차전지 위기를 기회로 지금 오늘까지 보면 13탄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구간에 제가 진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연속 릴레이로 공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팔지 말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신경님. 에코 프로 보시면 9% 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이게 선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봇티즈가 삼성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을 보시자고요.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반등시 매도하고요. 2차전지로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로봇도 가장 기본은 이게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본적으로 본질은 로봇티즈는 저는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 반등의 목표치가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만약에 10%, 20% 손실을 감안을 하고 100%, 200% 산업 어떤 사이클과 맞물려서 템백오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야지 주식에서 어떤 내가 빠진 부분들을 감내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어떤 저항과 지지를 보게 되면 바닥은 지금 2만 7천 원 상단은 제가 봤을 때는 3만 1천 원 이 정도인데요. 시장이 지금 보시면 반도체와 2차 선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 있고 저는 반등의 목표치는 2만 8천 원 반등식 매도하고 종목 옮기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